1. 공기에 작용하는 힘 중 지구자전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은? 4. 전향력 2. 흡수장치의 종류를 액분산형과 기체분산력으로 나눌 때 다음 중 기체분산형에 해당하는 것은? 3. 단탑 3. 전기집진기 장치에서 입자의 대전과 집진된 먼지의 탈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겉보기 고유저항의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3.104에서 1011옴센티미터 4. 다음 집진장치 중 압력손실이 가장 큰 것은? 4. 벤츄리스크러버 5.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에서 제시된 배출가스 중 오염물질 측정방법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3. 시안화수소 인도페놀법 6. 액체 연료의 연소장치 중 유압식과 공기분무식을 합한 것으로 유압이 보통 7kgcm이 이상이고 연소가 양호하고 소형이며 전자동연소가 가능한 것은? 4. 건타입 버너 7.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상 방울수의 의미로 오른 것은? 4.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부피가 약 1mL 되는 것을 뜻한다. 8. 질소산화물을 총매환원법으로 처리할 때 어떤 물질로 환원되는가? 1. N2 9. 집진장치 출구가스의 먼지 농도가 0.02gm3 먼지통과율은 0.5%일 때 입구가스의 먼지 농도는? 2. 4.0gm3 10. 중력집진장치의 집진효유 향상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침강실 내에 처리가스 속도를 크게 한다 12. 다음 중 광화학 스모그 발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일산화탄소 12.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50%의 집진율을 보이는 입자의 크기를 일컫는 용어는? 2. 절단입경 13. 다음 중 여과집진장치의 탈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세정형 14. 석탄의 탄화도가 클수록 가지는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분 및 휘발 분이 증가한다 15. A 공장에서 SO2 농도 444ppm 유량 52m3h로 배출될 때 하루에 배출되는 SO2의 양은? 1. 1.58kg 16. BOD 농도 200mg의 유입해수량 800m3일 포기조 용량 200m3일 때 포기조에 유입되는 BOD 총부하량은? 2. 160kg이 17. 하천의 정화 4단계 중 두가 아주 낮거나 때로는 거의 없어 부패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단계는? 2. 활발한 분해지대 18. 폐수중 중금속의 일반적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화학적 처리 19. 하천에서의 자정작용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수중 용존산소의 증가 20. 수중 용존산소와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용존산소 값은 커진다 21. 직경 1m의 콘크리트관에 20도씨의 물이 동수급의 0.01로 흐르고 있다 맨닝 공식에 의해 평균 유속을 구하면? 단, N은 0.01 사이다 2. 2. 83m 매초 22. 폐수처리 유량이 2000m3D이고 염소유구량이 6.0mGL 잘 유염소 농도가 0.5mGL일 때 하루에 주입해야 할 염소량은? 4. 13. 0kgD 23. 자테스트와 관련이 깊은 것은? 3. 응집재 24 물을 끓여 쉽게 침전, 제거할 수 있는 경도 유발 화합물은? 3. CACO3 25. 해수처리 공정 중 역과에서 주로 제거되는 물질은? 2. 부유물질 26. 탈산소 개수가 0.1대 2인 오염물질의 기오디온은 880mGL 하면? 3. 비오디는? 2. 642 27. 다음 중 친온성 미생물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온도 분포는? 4. 35도C 부근 28. 지하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지표수에 비해 염분의 함량이 30% 정도 낮은 편이다 29. 다음 중 물의 밀도로 옳지 않은 것은? 4. 0.1mGMM3 30. 글리신의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단 글리신의 분자식은 C2H5O2N이며 반응하여 CO2, H2O, HNO3로 된다 1. 112 31. p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페아미터는 보통 아르곤 전극 및 산화 전극으로 든 지시부와 검출부로 되어 있다 32. A하수처리장 유입수의 BOD가 225ppm이고 유출수의 BOD가 46ppm이었다면 이하수처리장의 BOD 제거율은? 4. 약 80 33. 그림은 호수에서의 수온 연직 분포에 따른 계절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 표면의 수온이 내려가면서 수직적인 평형상태를 이루어 봄과 다른 순환을 이루어 수질이 양호해진다 34. 다음 중 콜로이드 물질의 크기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0.001에서 1μm 35.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카드미움 36. 다음 중 소각로의 형식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 텀프식 37. OM3의 용기에 2.5kg의 쓰레기가 채워져 있다 이 쓰레기의 겉보기 비중은? 1. 0.5kgm3 38. 슬러지 내물의 존재 형태 중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간극소 39. 폐수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혐기성으로 소화시키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유해 중 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분해시킨다 40. 다음 중 매립지에서 유기성 폐기물이 흠기성 상태로 분해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단계는? 4. 발효 단계 41. 인구가 20만 명인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수거한 쓰레기량은 15,000m3이다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단, 쓰레기의 밀도는 0.5톤m3이다 3. 5.36kg인 1 42. 산업 폐기물 발생량을 추산할 때 이용되며 상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방법은? 2. 물질 수치법 43. 쓰레기 발생량이 24,000kg이고 발열량이 500kcal Kg이라면 론의 열부화가 50,000kcal M3H인 소각로의 용적은? 단, 1일 가동시간은 12HR이다 1. 20M3 44. 공기 중 각 구성물질의 낙하속도 및 공기저항의 차이에 따라 폐기물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주로 종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가벼운 물질을 유리, 금속 등의 무거운 물질로부터 분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3. 공기 선별 45. 타 공법에 비해 오그뒤집기식 퇴비와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날씨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 46. 전단 파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충격파에 비해 파쇄속도가 빠르고 이물질의 혼입에 대하여 강하다 47. 소각로의 종류 중 다단로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체류시간이 짧아 온도 반응이 신속하다 48. 내륙 매립 공법 중 샌드위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는 공법이다 49. 다음엔 매립가스 중 어떤 성분에 관한 설명인가? 1. CH4 50. 배출상태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할 때 액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얼마인 것을 말하는가? 1. 5% 미만 52. 폐기물의 수거 노선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아주 적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발생원은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한다 52. 폐기물 고체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함수율이 높을 것 53. 원자욱 관광도 측정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조합 중 불꽃의 온도가 높아 불꽃 중에서 해리하기 어려운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의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아세틸렌 일산화이질소 54. 친산소성 퇴비와 공정의 설계 및 운영식 오려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적당한 분해 작용을 위해서는 폐하 5월 5일에서 6월 5일 범위를 유지하되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질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pH는 3월 5일에서 4월 5일 범위로 유지시킨다 55. 옥탄을 이룬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질량 기준 공기 연료기는? 2. 15. 56.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진동 중 특별히 인체에 해를 끼치는 공의 진동의 진동수의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1에서 90Hz 57. 응양출력이 100W인 점웅원이 지상에 있을 때 12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음의 세기는? 1. 0.11WM2 58. 공기 스프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공기 누출에 위험성이 없다 59. 100SON2인 음은 몇 폰인가? 1. 106.6 60. 다음 중한 파장이 전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3. 주기 60. 다음 중한 파장이 전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